3계절 침낭 카테고리 발란즈레의 3계절 침낭 카테고리에 스윙 700 시리즈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디자인된 형태와 라인이 인체의 형태에 따라 다운의 부피를 최적화하도록 해줍니다. 17개로 나누어진 칸들은 최고 품질의 오리털로 충전되었습니다. 톳박스는 정교하게 제작되어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기 쉬운 발가락 동상 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쪽 2개의 칸과 측면의 삼각형 모양의 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칸으로 뒤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후드에는 드로우 코드가 있어 더블클립을 사용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후드의 사이즈를 조절 가능합니다. 양면 YKK 지퍼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패딩 튜브로 지퍼의 뒷면을 막아주었습니다. 침낭의 카라 부분은 파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양쪽의 벨크로와 침낭 내부에 삽입된 조잉끈 두 개의 후드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낭의 보도